유찬이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연구소년학교 3학년 우유찬이라고 해요 저는 골드바울 추측이랑 리마가설을 풀어서 폐지상을 받는 수학자고 있는게 꿈입니다 컴퓨터 얘기하는 줄 알았어 아니 공대 출신 아닙니까? 수학공사 하나 들이대세요 피타고라스의 정리 A제곱 Y B제곱 C제곱 맞습니다 유찬이 암산도 잘하는건 아니죠? 조금 하죠 해요? 26 곱하기 36은? 나도 해봐야지 936이요 잠깐만 아마 맞을겁니다 맞는지 아닌지 죄송한데 검증을 못해요 우리가 써서 하는 시간보다 더 빨리 모르겠습니다 잠깐만 현승이도 지금 암산했어요? 네 맞아요? 네 맞아요 서로 검증해주면 되겠다 현승이 6 곱하기 6이니까 26에다 6 곱해갖고 156 맞은 다음에 뭐라는거니? 형들 가르치게 지금? 문제 하나 내봐요 그러면 둘이 누가 더 빨리 현승이하고 유찬이하고 누가 더 빨리하나 37 곱하기 24 37 곱하기 24 888 맞어? 37 곱하기 3이 111이니까 맞아요 맞아요 안돼요 한꺼번에 해냈어요 그래요 아하하하